파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의료공사를 목적으로 동행했지만 파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으니 부탁하신 복장으로 입겠습니다 토끼 같다는 얘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타이트한 의상이 어울린다는 말씀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편이니까요 이런 옷 뒤로도 뭐 너무 붙진 말고 너무 쳐다보는 거 아닌가? 더 줘? 무서워? 좋아? 더 줘? 적중! 어딜 보는 거야? 실컷 봐도 명중 어딜 보는 거야? 눈을 멀게 해주지 적중! 신서답지 못하네 러브 앤 피스 명중! 부족하면 말해 듬뿍 채워줄 넌 토끼보다 고슴도치가 어울리던네? 취향에 맞다니 다행이군 적중! 쑥스러워하지마 내 마음이 취향에 맞다니 다행이군 러브 앤 피스 취향에 맞다니 다행이군 무서워? 걱정 말고 싸워 저와 줄곧 함께 싸워온 전우들은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빤히 바라보시는 건 아무리 저라도 신경이 쓰이네요 아시죠? So